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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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내려가도 되는거잖아 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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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루이브 루이브 네 슈퍼컴퓨티비님 유튜브 구독자 오오오오 안들어가지구요 파워어... 가 나온다는건 들고 가야겠죠? 흫 흑 스프링 스프링 가져 와도 가능은 했네요 č 려 VegF racing 애얏야야야야 장난하냐 요게 바로 꼼수 세 개 맞으면서 세 개 터뜨리고 지나가고 뭔데? 뭐 나오는데? 보아섬 한국인 밖에 못 이겼다. 그러면 한국인 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팔로우 감사합니다 물? 갑자기? 두 번째 애비 물이었어 오랜만이다 물 밑에? 아 밑에 세이브 있었어요? 아우 진짜로? 다음 기회 뭔데 이 파이프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서 세이브 할 가능성이? 그건 아닌가보래 그니까 뭐 안주고 깨면 되는 거잖아요? 아 뭣도 안나? 뭣돼? 뭐하자.. 어 뭐하자는 거냐고 정말 아 와 진심 죽는 줄 알았다 아 이거 벗은 상태네 뭐야 이거 예에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 아 아닌데 어차피 세이브 지점이 멀지 않아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행이고 유숍 노우 야아 야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가시돌이? 어우 더 올라가다 숨 죽었습니다 아우 좋고 아하이 아아 좋고 웹제목 스프링으로 옮겨라 스프링으로 옮겨라 그래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여기서 하면 안죽나 원래 안죽네요 스프링으로 옮겨라 오프 내려갔어야 했겠지 당연히 일러가면 길이 없지? 그치? 아아... 내 클라우카 진짜 장난하세요 진짜로? 아아... 방했네... 오케 스프링 옮기지 않아도 되네요 이제야 이제 오케 아아... 그 와중에 꼬린 연결지전... 아! 너냐? 아아... 장난하냐아... 마지막으로 왼쪽 한번 체크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정석으로 오려고 했던건데 발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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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가 되지도 않았지만... 오우예! 뭐야 스핀? 아... 던지고 스핀... 오케... 기계 맥히네... 던지고 스핀! 스프링 쩝? 아이고... 나 방금 죽어놨는데 어떻게 됐다... 수위드... 언어 빨리 던졌네요?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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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맥히네... 고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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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점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록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우 어우 작은 거북이 뭐야 이거 흐허허 빼구님 안녕하세요 제목 하늘여행은 어떠십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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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까시개가 있었네요 하늘여행 좋고 뭔데 클라우카 왜 있던건데 어우 제발 삐따 일단 띠다 일단 왓 예이 맵 제목 해석해주시니까 되게 좋은데 자주 와주세요? 상당히 이게 맵제목으로 인해 편하게 깰 수가 있다고 위험한패 연달아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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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스크롤 제일 느린 오토스크롤 제일 느린 오토스크롤 아! 뭐하지?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버섯 하나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주려구요 그렇지 왜 이렇게 높아 빨리 올라오렴 아니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아니 그러면 얘 원래 버리고 그냥 알아서 내가 올라가는 거네 에휴 아니 아니 아 하나 또 줄만한 타이밍 아닌가요 엉? 들어가지네? 왠지 동전표시가 들어가질 거 같은 느낌이라 들어가봤더니만 아, 단순히 그냥 보너스를 먹기 위한 곳이군요. 오마이갓 아, 나 이거 쉘... 이렇게 하려고 했던건데 쉘 날리기 아까워서... 아, 이거 망토가격이었는데 그걸 안주네. 10 NO! NO! 아직 포기하지마. 그래... 고맙습니다. 맨 위까지 안마가 나서... 일로 오는게 정답입니까? 으으... 감사아..... 재좌... 아 으 으 으 으 끝 으 도라오덕오 아님 끝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끝날 때가 되는데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맞았고 으 으 으 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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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성맵인데 오쇼가 뭐야 뉴쇼 어어 다시하자 아 아 아 아 한번 더 딱 갈라 했는데 으아 그냥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먼저 밟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넉넉하잖아요 완전 넉넉하잖아 쉘 탄 뒤로 들어가 그래 야 짐이 장난하냐 이거 시야가 잡혀가지고 이게 터져버렸네요 바닥이 시야가 안 잡히게끔 이따가 간다 설마 저 폭탄 들고 와야되나 했거든요 뭐냐 뭐냐 아하 카랏 기계 매켓 오우 체크포인트가 있어 오케이 아 좀 놀이기 이거 태워줄게 아 망했다 참 괜찮아요 세이브가 있으니까요 한번 더 오우 이소 오우 네 약간 오우 오우 로우 네 오우 네 . . . . . . . 안감사 나오지마 나오자 나오지 말고라 제발 1렬 히든 아니 아 오케이? 괜찮은거야? 믿어도 되는거야 이거? 어허허허 이구 감사 뭐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높이 주절 계속 밟고있으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뭐라가지고 오는거야? 오쇼?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